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내가 레경색 알았었어. 4년 전에, 우리 4년 됐다. 녹화 도중에 이렇게 오바라바라를 해야 되잖아. 이렇게 말하면, 여기서 말하면 내가 또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. 말이 안 돼. 경남이가 막 나한테 오더라고, 선생님. 왜 그래요? 말이 이상해요, 그래서. 그때 선생님들이 많았어. 그런데 금방 알은 거야.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그날 얘가 그렇게 말 안 하고 병원에 안 가고 어떻게 됐는지 녹화 끝내지, 끝내지 이랬을 것 같아. 그러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. 그런데 그 생각하니까 뭐. 멋있다네. 정말 큰일했다. 그걸 어떻게. 녹화 2개를 끝까지 하시겠다 그랬는데 결국 병원으로 가신. 소중한 인연이다, 진짜. 소중한 인연이다, 진짜. 소중한 인연이다, 진짜.